아 제목 역변 우리 그 카페 우리 네이버 카페 팬카페에 올라온 그 자료입니다 역변 그 옛날에 이 친구 그 저기 매직키드 마술이에 나오는 마술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청소년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에 나왔던 마술이고니 나중에 나이 먹고 배우로서 성장했을 때 멋진 몸과 와꾸도 상당히 잘 자라 주었다라는 점 역변이 아니고 정변이죠 정변 예 머릿속에 리 저 옛날에 그 마술이 생각나세요 이때 이용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수리수리 마술이 좋습니다 추억이네 추억 자 다음 어 박나래씨죠 역변이죠 역변 예전에 박나래씨가 그 성형을 오지게 하시고 그러고 좀 몸매 관리도 좀 하고 했을 때 시절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살짝 어 추녀 삘이었죠 어 다시 살이 찌고 나서 그래도 뭐 호감이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자 노유민 노유민이 옛날에 nrg 때 진짜 그 티파니의 아침이라고 쳐보면 나와요 티파니의 아침 nrg nrg 와 옛날 보세요 노유민 와 진짜 소년 그 자체죠 예 존재 아닙니까 옛날에 이랬어요 노유민이 그 자체죠 예 와 와 와 이런 머리를 해도 정말 예 옛날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소리는 제가 안틀어요 저작권때문에 보세요 존절이죠 지금 다시 살 뺐어요 살 빼가지고 거의 머리 길어놓으니까 미키루크 닮았다 미키루크 닥쳐 이 개새끼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루크 느낌이 좀 났어요 노유민이 운동 열심히 하고 요요가 많이 왔었다 그래요 뭘로 살을 뺐다 그랬는데 뭐였더라 쌈밥으로 살을 뺐다 그랬었나 아무튼 뭘로 살을 존나 뺐대요 뭔가로 살을 오지게 뺐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잠깐만 예 아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살 빼고 와이프가 와이프가 굉장히 단속을 단속이 심해졌대요 남편이 원래는 미키루크 완전 돼지새끼야 게다가 게다가 좀 쌍꺼풀도 있고 얼굴이 동글동글한 상이라서 굉장히 느끼해 보였어요 약간 저같은 상이에요 노유민이 얼굴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저랑 비슷한 상이에요 저 노유민 좀 느낌은 안나요? 살쪘을 때 노유민? 그죠? 네 얼굴이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노유민이 근데 살을 빼고 나서 여자들이 찝쩍대고 이 남자가 딴 데서 막 저기 할까봐 엄청 그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살 빼고 나니까 존잘이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예 카페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던데 오 잘생겼구나 멀리 잡았을 땐 몰랐는데 오 잘생겼다 오 진짜 잘생겼다 와 눈 봐 장근석인 줄 응? 장근석인 줄 진짜로 아 잘생긴 얼굴이구나 오 개쩐다 오 잘생긴 얼굴이었어 자 이거는 저 저 저 저 드라마 아 저 저 왜 왜 영드인가요? 그 저 저 왕자의 왕자의 짜지? 왕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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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? 예 왕자의 반지?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시즌1 때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커가지고 예 이제 컸네요 예 왕자의 게임이죠 왕자의 게임 예 왕자의 게임 저는 안봤어요 이거 재밌다고 하던데 그리 재밌나요? 제가 시즌1 때 보다가 때려쳤는데 뭔 망루에 올라가고 떡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탁 봐 그거를 얘였나봐 얘가 에? 떡치는데 근친상간이야 근친상간 내가 어디서 끊었냐면 재밌다고 하도 그러더라고 내가 영정당했을 때 코빡이들이랑 같이 뭐냐 단톡 단톡에서 야 뭐 볼만한거 없냐 아 C8 응사 끝나니까 재미 존나 없다 응팔 끝나니까 재미 존나 없다 형님 왕자의 자리 어떻습니까 추천을 해줘서 봤는데 시즌1 보다 관뒀거든 어 좀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 앞으로 볼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 이거는 완결이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진짜 할 짓거리 없고 그럴 때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안 보고 있었어 시즌1 거기서 봤는데 얘였을거에요 아마 망루에서 그 누이랑 떡치는데 거기서 에? 하고 고개 내밀었다가 고개 내밀었다가 야 이 새끼야 밀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 얘가 죽었었나 다리를 다쳤었나 그랬었는데 시즌5에서 왔고 상태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예? 야 이거는 뭐 정말 와 맨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? 그때 내가 봤던 그 얘가 얘가 돼버린거잖아 지금 와 서양은 진짜 서양에서 역변은 우리나라의 역변이랑 의미가 다른거 같아 진짜로 단적인 예로 역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예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영화 중에 영화 그 그죠 식스센스 식스센스 그리고 더 식스센스에 나오는 할리조엘 오스먼트 할리조엘 오스먼트 이 친구가 옛날에 저기로 나왔거든요 어? 이 친구 필모그래피가 왜 이러지? 어 AI에 나왔었어 이 친구가 여기서 진짜 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합성이라는데 아 합성이에요? 저게? 아 그래요? 합성이야? 아 저정도의 역변 아니구나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코트 사육사님께서 5만원 후원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야 5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너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이때 이때 야야야 코트야 너는 진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진짜 살 때다 이 십새끼야 예 이때 정말 애가 귀여웠어 그리고 그 얘가 나온 영화들 AI 그리고 할리조엘 오스먼 가 아 그 아임 파더였나 아 그 C8 그 제목이 뭐냐 어 아임 유얼 파더였나 그 있잖아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아 아 그건 아 그건 다른거구나 아 그건 다른거다 AI 어 AI 맞아 AI 맞고 얘가 참 그 귀여웠어 오스먼스가 어 할리조엘 오스먼스가 흠 할리조엘 오스먼스 흠 그래 옛날에 쳐보면은 귀여웠을 시절 나오잖아 근데 아주 그 걔 역변이 되어버려가지고 얘는 진짜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역변했어 너무 역변했어 근데 뭐 어찌 됐건 시즌5 보니까 얜 진짜 시즌5 뭐 합성이라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디카프리오 디케프리오 레오네르도 디케프리오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 때가 아주 개 정말 그 리즈 시절이었어요 리즈 시절 어 디카프리오 어 디카프리오 로미오와 줄리엣 시절 크 정말 이야 이때거든요 이 머리하고 말이죠 예 아 정말 정말 잘생겼었어요 예 90년대 후반에 찍었던 영화들 예 바스킷볼 다이얼이라는 영화 에서도 그 바나가 연기를 할 때도 어우 너무 좋았거든요 예 크 이 우수에 찬 눈빛이 진짜 우수에 찬 눈빛 하면은 잘생긴 사람들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수에 찬 눈빛이라는 거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그 중간에 이 수족관 수족관에서 이 그 줄리엣과 로미오의 대면 장면 그 장면은 정말 예 명장면이죠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존잘 남 디케프리오 어 크 반항아 같은 저런 눈빛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나이 좀 나이 좀 처먹고 살 좀 늘고 근데 디카프리오는 논의인 게 뭐냐 역변이라고 하기엔 논의인 게 뭐냐면은 디카프리오는 입금이 되면은 얘가 이제 어 역 때문에 살을 불리고 줄이고 이렇게 크리스찬 베일처럼 정말 예 흠 하기 때문에 어 역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살 빼고 관리 들어가면은 뭐 작살나죠 올빽머리가 진짜 잘 어울려요 디카프리오가 그쵸 자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캬빈 얘는 진짜로 어 얘도 진짜 마약에 손대고 얘도 불쌍해요 예 그 나홀로지배 나홀로지배 그니까 완전 인생 역작이죠 정말 어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지배 원투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초딩 때부터 해갖고 초등학교에서 쓸데기 없이 뭐 겨울에 막 겨울방학 하기 전에 놀거나 그럴 때 막 틀어주고 학교에서도 이거 디지게 많이 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에 부모가 얘가 돈을 많이 버니까 부모끼리 좀 돈 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얘가 좀 맛이 간 거야 마약에 좀 손대고 그래가지고 눈도 개슴치리하게 뜬 거 보세요 에 참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 역변의 아이콘 예 아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어이구 이게 누굽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게 누굽니까 예 정말 말이나 되는지 이게 정말 야 이런 씨 팔 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그는 어쩌다가 예 그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철구님 제 제꺼 소리 꺼주 우리 스쳐 가지 부딪쳐봐 아까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구성이랑 뭐 비성 야 이따 이따 아 전부 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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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도 좋았어요 저때 이성하고 육성하고 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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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다 사용했습니다 렛츠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목소리 남도일 목소리예요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안녕하세요 노래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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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 족가지 생겨져요 너머 족가지 생겼어요 아 돌려내 네 네 얼굴돌려내 개 새끼야 시발놈아 내일부터는 이 시바새끼 이 개새끼 이 뒤공놈 이 돼지 놈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5만원을 이렇게 후원을 이 개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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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될 듯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역변의 아이콘 이런 인물들을 알아봤습니다